아 간만에 볼케이노 먹을까? 와 나 30시간 공복 왜 공복 뭐 챌린지 하고 있어? 아니 그냥 배고픔 지금 왜 왜 공복으로 다녔어 여태까지? 그냥 어쩌다보니? 다이어트 되겠다 아 나 오늘 법원에서 억가당했다니까 응? 법원에서 억가당했다니까 왜 억가당했어? 왜 억가당했어? 아니 내가 5시간 동안 내가 분명히 그 일자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계속 뜨는 거야 홈페이지에 어플에 아무리 생각해도 한 기억이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한 20분 30분 5시간 동안 계속했어 응 근데 계속 내가 안 했다고 뜨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아 뭔가 이상하다 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전사한 오류로 그 이상하게 표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야 휴발 아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냈어? 아 그래서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 거기서 법원까지 갔다가 또 30분 가가지고 또 이상한데 가가지고 받아오고 막 이런다고 씨 밥을 못 먹었어 아이씨 야 근데 30시간 동안 안 먹으면 근데 그 정도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프지 않음? 나중에는 배가 아프지 그냥 몸이 어쩐지 나한테 싸패짓 하더라 미친새끼 1부 때도 마이크 끄고 있더라 야 그럼 그 쉬는 시간 동안 왜 밥을 안 먹었냐? 방송 중에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밥 먹는다고 지랄하잖아 근데 난 지랄해도 그냥 꼬끄치 먹는데 이거 너 지랄해서 안 먹은 적이 있어 거의? 나 지랄해서 안 먹어 잘 요즘 진짜 먹고 싶은 거 아니면 형 근데 막 그런 거 먹어야지 좀 이제 하나씩 먹을 만한 거 그래 고구마 라떼 이런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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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이제 그러니까 음식이 딱 한입 한입 먹을 수 있는 거 스시 같은 거 중간에 끊을 수 있잖아 방송 중에 먹는 건 그 한입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입에서 빨리 삼킬 수 있느냐 인정? 음 난 대답 안 하는데 나는 밥 먹고 있을 때 물어보면 그게 없는 척하는데? 야 근데 방송하면서 먹으면 살 더 찌는 거 같아 원래 평소에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돼서 음식이 있는 상태로 대답하는 건 쉽하수임 그냥 없는 척하는 게 쉽고수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까지 먹어 천천히 두세 번 못 들은 척하는데 밥 먹으면 네? 멋사야 넌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너 그냥 먹는 거 그냥 너 너무 당당하게 먹어 입에 그냥 우물구물거리면 대답하잖아 그런가? 음? 네? 네? 음 멋사야 너 뭐 먹고 있냐? 멋사 그냥 티는 안 내는 거 같아 너네들 있을 때 티 내는 거야 너네들 있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책이라도 한 번 그랬어 멋사 응? 이랬어 씨 또 맞네 씨 마이크 키고 먹으면 남봉이 개 지랄 지랄해 진짜 맞아 남봉 쩝쩝 소리인 줄 몰라 그래서 나도 마이크는 거 절대 안 먹어 아이 불편하긴 하더라 들으려면 X맞더라 그래 나중에 더 도움된다니까 아 도움될린 게 아니라 아니 남봉이 근데 저 새끼 존나 웃긴 거 있었다니까 나한테 평생 놀린 거인데 이거 쩝쩝쩝대 한다고 개 지랄하잖아 우리한테 응 나 앞에서 한 번 쩝쩝대다가 내가 내가 지랄했어 근데 이거 MS잖아 이 새끼야 하하하하 존쩝쩝 나 밥 먹었는냐 나 밥 먹었는냐 아니 존나 말 걸어가지고 한 번 대답했는데 MSG 존나 친다니까 하하하하 난 밥 먹을 때 씹지를 않기 때문에 쩝쩝 소리가 안 나 도마뱀이야? 뭐야? 그러면 통째로 삼켜? 뱀이야? 응 난 나한테 쩝쩝소리도 못 견뎌서 뱀새끼 하하하하 나도 쩝쩝소리 안 내는데 이게 방송 때문에 쩝쩝소리를 내게 되던데 방송에서 아무 소리 안 내고 먹으면 그거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그리고 이게 비염인들은 쩝쩝소리를 안 내면 질식으로 뒤져 숨을 못 쉬어서 죽어 그냥 먹다 죽어 그러네 코가 막 뜨는데 나도 미안한데 나도 비염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은 날 수 밖에 없다고 아 씨X야 숨 한 3분 안 참는 게 맞아 그게 어려워? 숨 좀 참자 너부라 아 근데 그 쩝쩝이 좀 달라 그 쩝쩝 소리 안 내는 애들의 쩝쩝 소리 크기랑 쩝쩝을 아예 내는 사람의 소리 크기가 달라 애초에 입을 벌리고 먹으면 쩝쩝 소리가 나는거 리드랄로 그냥 아 근데 그 쩝쩝소리도 그 아 얄미운 소리가 있는데 그냥 쩝쩝소리는 기분 안 나쁜데 그 야임미운 쩝쩝 소리가 그 쩝쩝 소리가 쩝나 기분 나쁜 그 라면 먹으면 쩝쩝 그 라면 먹으면 쩝쩝 그 라면 먹으면 쩝쩝쩝 그 라면 먹으면 쩝쩝 아 진짜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개빡질 저 형 젓가락질도 쩝같이 해 진짜 아 잠깐만 진짜 큰 라면 먹을 때 면 하나를 처먹을 때마다 아 진짜 픽맨 픽맨 이거 보잖아 진짜 손목 때리고 싶은데 저거는 개소리 아 이거 진짜 팩트야 이거는 뭔 개소리지 너네 기억 왜곡된 거 같은데 너네 나한테 옛날에 먹방 해달라 했어 먹는 거 쩝나 쩝 그거 돌린 거야 미안한데 너네 앞에서 쩝쩝 떼면서 먹은 적이 없는데 지랄 옛날에 그 그 날 픽맨이의 세상은 무너졌다 야키 짬뽕이었나 뭐였지 그 픽맨이 좋아하던 음식 야 그럼 우리 정모 가서 먹방하는 것만 봐도 너 쩝쩝대던데 아니 형 음식에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으면 형 쩝쩝대 야 이제 픽맨이 가스라이팅 돼서 이제 먹을 때마다 이제 아니야 저거 저거 고칠 수 없어 저거는 근데 그거 쩝쩝소리도 고쳐지지 않나? 목꿈침 비염인들은 목꿈침 입을 닫아버리면 고쳐지긴 좀 나아져 너블형은 지금 막 그러면 웃겨 먹어? 난 근데 입 닫고 먹으면 진짜 밥 먹으면서 숨 찬다니까 진짜로 아니면 쩝쩝소리 낼때마다 옆에서 누가 전기 지진미 해 그냥 아 그렇지 쩝쩝소리 낼때마다 크게 다치면 안 그러지 않을까? 짖음 방지 목, 목걸이처럼? 어 쩝쩝 소리 진짜 기억이 왜곡된거 같은데 쩝쩝소리라 나 입을 닫고 먹는데? 너 후루룩 모르니깐 모르잖아 아니면 내가 바뀐 걸 수도 있어 자기한테 벗으려 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왜 너 쩝쩝대고 안 먹는다고 어 그래? 그럼 너한테 이미지작 하려고 호감작 하려고 혹시 여성분이야 형? 그럼 너의 자동 방어기제 아닐까?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니면 너가 물어봤어 나 혹시 먹을 때 쩝쩝대 이러고 아니 안 물어봤지 야 그럼 우리 밥 먹을 때 혹시나 같이 먹을 때 쩝쩝대면 쩝쩝 이 지랄 한다고 야 근데 내가 쩝쩝거려라고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먼저 되게 안 쩝쩝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? 어? 너 되게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아 자기 자기 조금 쩝쩝 자기 조금 쩝쩝대면서 먹어서 의식하면서 먹는데 넌 안 쩝쩝된다고 자기 자기 본인 아 리타임 너무 억지다 그거는 아니요 순이군요 아니 목소리 방금 못하는 아니면 내가 고쳐진 것이 있어 남봉이 하도 지랄해가지고 안 쩝쩝거린다 근데 요즘엔 못했긴 했어 고쳐진 사람들은 내가 너 쩝쩝 기억할 때가 너 까르보나라 좋아할 때였어 존나 옛날 그러면 엄청 옛날이긴 하네 아니야 나 피미형 쩝쩝댈때 존나 큰게 육개장컬러면 머리 존나 쩝쩝댄다니까 아 맞아 너 술 좀 먹으면 야 야 맞아 너구리 너구리 나는 그거 너가 기억 못하면 알아 너가 술 먹으면 존나 큰 왜 이렇게 딴건 못 느끼는 술 취했을 때 얘기 막 하는 거야 이제 나도 해 그럼 제일 피볼 사람이 많이 없잖아 아니 나도 다 주사 알지 너네 나는 나는 뭐 있나 난 있었어 난 피미형한테 나 걸린 거 있어 중력이는 중력이는 뭐 있지? 나 처음에 그러니까 피미형이 또 하면서 쏘진 다 같이 모여서 이미지 빙신을 만들길래 피미형이 쩝쩝 안거려 지랄이지 왜 안거리다 해도 그래 술 취했을 때 얘기하면서 이미지 빙신을 만들길래 아니 쩝쩝 얘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 나온 거잖아 어 피미형이 삐졌잖아 니들 계속해서 아니 형들은 짱구 난 안했어 난 안했어 악호가 있잖아 난 F로서 공감해준 거야 공감 뭘 F야 형이 나 F야 T 아니고 형 선택적 F야 야 F는 공감해줘야 돼 니들이 말하는 거 공감해주고 공감해줬다 난 약간 싸워해 못사가 제일 심했어 아니 근데 피미형 야 누가 제일 생각했어 다른 인민이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쩝쩝 떼는 게 그렇게 그래? 하하하하하 이미지 좋은 거 다 갖고 있잖아 중력이 키를 잃었잖아 봐봐 난 잃은 게 얼만데 맞아 중력이는 3세치라잖아 그래 넌 언제 온탕 어? 중력이는 지구 맞긴 해 어제 끝나고 방송키니까 작아 형 작아? 작아? 3세치 이기랄만 나왔어 너무 뇌절이다 그거는 근데 방송에서 그 중력이 어제처럼 그렇게 비밀 함부로 폭로하지마 비밀이라니 X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찐으로 매기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시발 대볼래? 아니 근데 중력이랑 대볼래? 대소를 아니 리타씨가 어떻게 대봐요 하하하하 아니 시발 대볼래? 하하하하 아니 약간 끔찍해 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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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